안녕하십니까 우리 쇼이티비입니다. 자 오늘 닭판 탑승화 11에서 14판입니다. 자 일단 놔둬서 끌어서놨기 때문에 각각 보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뽑아야죠. 자 4팬 나왔죠. 지금 뽑는 애들 4팬입니다. 저거 뭔데? 제발 이쪽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 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거입니다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내가 뜯어서 일단 나와요. 아 나 안 뜯을 것 같아. 어 히스의 정보를 넘버3입니다. 넘버3라고요? 네.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첫 번째. 코스. 주베. 주베. 예? 야적. 이 사람에? 이거 뭐 나쁜 사람이야. 픽시. 어. 어. 잠깐만. CHR. CHR이면은. 이거 수퍼레어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. 파란색스. 아니 수퍼레어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. 도로아크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와. 와.